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민. 지금 이 시간에는 캠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12월에 다다랐습니다. 잠원 19장 21절에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틀 깨지고 새틀 갖춰지는 그런 올 한해 원된 원단 말씀의 성취를 얼마나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은 연말에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는 되어지게 되어있죠.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내 가정도 산업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순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인되는 순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깊은 인만웰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했는데 이 광야 같은 거친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핵심이 바로 이 흑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흑암으로 뒤덮인 현장에 빛을 비춤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 인생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이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제거하라 그 다음 뭐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빛이 뭡니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온 땅 만민에게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멸망하는 이 세상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내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라는 것이죠 복사님 환경이 어려운데 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내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라 네 힘으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으니까 일어나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언약 잡고 마음만 먹고 조금만 현장에 마음 담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휴 목사님 하반기 전도운동 다 끝났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하시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전도운동 할 때만 전도해야 되나요 평생 해야죠 평생 우리 이 땅 사는 이유 아닙니까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케줄 속에서 그리고 내 만남 속에서 이 사문을 하시면서 조용하게 300명 영접 운동을 조용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도사 때 이 300명 영접 운동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해봤어요 사문을 속에서 내 스케줄 내 만남 속에서 일기장에 전도수첩에 이름 적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20 30 40 50 영접자들 숫자 쓰고 이름 쓰면서 혼자 해봤다니까요 300명 영접 운동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굉장한 응답이 들어있고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보시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굉장한 제자 훈련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삼천 제자 그 다음에 집중신학원에서 30명 영접 3명 교회와 이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원하는 분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다 원하는 분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세 가족들 이제 교회 왔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락방 해주시고 또 교회에 지속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사랑전문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해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또 많이 모였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제가 이 사랑교회를 3년 사역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다락방 상임위원 목사님들 중에서 처음으로 자폐치유 캠프에 오셨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본부에 윤성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우리 단임 목사님께 목사님 전국 사랑부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곳은 예원교회 사랑부밖에 없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 그래서 목사님 모셔 특강해 주시라고 그래서 모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랑부 나올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류 목사님 말씀을 빌려서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딴집만 안 하면 계속 부흥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 시스템 다 깔으셨죠 제자 시스템이 다 깔렸기 때문에 딴집만 안 하면 계속 부흥됩니다 장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어디서도 되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예원교가 어딜 가든지 메시지로 보나 증거로 보나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부와 비교해도 그래서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비하신 응답들입니다 본문 4호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 현장에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보금경제 그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경제 가지고 본당헌당 그리고 보금을 위한 헌신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는 마곡에서도 매일 쉴 새 없는 그런 사역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팀사여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거기다가 현장 캠프, 전도 캠프 그리고 신방 그리고 이제 40일 집중 훈련 주일날은 또 제가 불러요 이 중요한 사람들 상담, 면담 계속 그런 가운데 우리 하반기 전도운동과 마쳐서 하반기 전도 캠프를 인도받았습니다 일단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하는 것 같지만 캠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를 인도받는데 일단 제가 캠프 현장 나아기 전에 충격받는 게 뭐냐 예배 드릴 때 충격받아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마곡 전도 캠프 D-Day 주간에 그 주간 강단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가하는 삶 그러면서 단임 목사님이 전도 캠프는 실패가 없다 내가 변하든 현장이 변하든 말씀 밝혀라 참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내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단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이게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이 이게 말씀 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같이 팀 짜서 말씀 잡고 강단 말씀 잡고 현장 들어갔는데 네 군데 거점에서 정확하게 전도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전도운동하는 거 아시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 2, 3년 계속 들어갔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장 가보시면 뺀질뺀질한 사람 있죠 맨날 가서 전도리 주고 전도리 주고 이런 분 슈퍼 사장님 부인하고 애들 랩런트들 다 왔어요 이번에 와서 애들 시스템 보니까 너무 좋다고 계속 온다고 그 엄마가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약사분도 막 그냥 캠프로 만난 거예요 아무 연구가 없는데 계속 전도리 주고 기도하고 하다 이번에 애들 데리고 또 교회에 나오고 어떤 가정은 전도 캠프 하는데 뭡니까 우리 이제 이 말씀처럼 경제 회복되는 응답 그 문제가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만 우리 캠프 참여한 가정만 그 경제 문제 딱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 또 40일 집중 훈련 메시지 그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 마곡의 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캠프팀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마곡 나루역에 보면 넥센타이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건물이 커요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말씀 잡고 원래 회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오게요 그런데 말씀 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번 달 20일에 넥센타이어에서 문화 공연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포스터 다 붙었죠 보니까 핵심에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미피아 복지법인 우리 교회 복지법인 회미피아 지도 목사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회미피아나 유니월드 해피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에다가 주체를 해피홀로 복지 해피홀로 주체를 하고 거기에 후원으로 우리 예원교회 이렇게 해서 문화 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행사를 또 진행하고 또 포스터나 이런 것도 아주 멋있게 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당일 공연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축제 그럼 사실 그 이전의 캠프 작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 넥센타이어 홍보 담당 과장 그 과장님을 제가 만나서 지난주에 복음전에서 영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과장님 한 분을 만나서 또 영접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예정이라고 하냐 지난주에 영접안보다 이분이 더 확실한 분이라 이분이 전에 열두 가지 문제 그 설문지 보여줬더니 다 내 문제래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만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 터져가지고 못 왔어요 사단이 이제 막는 거죠 그분을 이번 주에 만나요 그러니까 20일 날 문화공연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축제예요 그 전에 캠프는 다 끝나는 겁니다 넥센의 예비된 제자 찾고 다 영접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다 영접시키고 찾아서 넥센의 문화공연 하기 전에 신후회하고 전문교회를 이미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전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많이 들었던 이전 캠프 이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벌써 바울이 들어갔을 땐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제자 시스템 다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냐 마곡에 기업체가 많은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화라는 도구 복지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문 다 열어버려요 회사마다 공연장이 홀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문화공연 해주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오래요 빨리 빨리 와주시기 더 빨리 오시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가가지고 글 도구를 해가지고 거기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복음전 하는 거예요 그 문화 캠프 할 때는 제가 대놓고 영접기도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캠프팀이 그러는데 문이 다 막힌대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고 그 이전에 이미 캠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흑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매일 3원을 통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이기도 오늘의 전도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과 나의 매일매일의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나의 스케줄 자체가 응답이고 전도의 문이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스케줄을 놓고 약간만 전도 준비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 메시지 예비된 자는 복음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산업성교회 핵심 메시지도 약간만 은혜 받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평생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사천말씀운동과 또 237보고마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